양주시가 노후수도관 계량공사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.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. 지원규모는 주택 면적별로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90% 지원되며 85제곱미터 이하는 80%, 130제곱미터 이하는 30% 수준으로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성위계층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합니다. 계량비용은 공용배관 60만원, 옥내 배수관은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공동주택은 공용배관과 옥내 급수관 모두를 지원합니다. 지원희망주택은 양주시청 수도과 수도사업팀으로 전화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